좌한 기븐이 리치몬드 연방판사는 실수로 케이블이 끊어져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중단돼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버지니아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권자 등록 마지막 날이었던 화요일에 유권자들이 잃어버린 몇 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한 주정부 웹사이트의 폐쇄는 유권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고 기븐이 판사는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관리들은 체스트필드 카운티 도로변 유틸리티 프로젝트에서 실수로 10GB 광섬유 회로가 차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렐프노덴 버지니아 주지사는 주정부가 이 특정 케이블에 대한 백업 플랜 등 안전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행정부 측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증가하는 웹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올봄 회로가 설치됐지만 백업 회로가 주 회로만큼 크지 않아 업그레이드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유권자 등록 마감일 연장을 원하는 투표권 옹호론자들과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버지니아주 공무원 모두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11시 59분으로 연장됐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직접 등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마크 헤링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생애 가장 중요한 선거를 20일을 남겨두고 있다며 투표를 원하는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장 발표에 대해 법정, 공화, 민주, 양당 어디에서도 이의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민권변호사협회는 연장 기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에도 마감일에 컴퓨터 결함이 발생하면서 판사가 연장을 승인하도록 했는데 연장된 36시간 동안 2만 5천 명 이상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 등록이 연장된 사실을 대중에게 속히 알리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버지니아주 선거관리국의 한 변호사는 주 저녁에 유권자 등록 기간에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들에게는 보도 자료를 발송하며 소셜미디어에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시오.